너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겠네. 그렇지. 그럼 전 여기가 왜 이렇게 무섭죠? 뭐라고? 왜 이렇게 무섭죠? 니가 이런데 안 살아봐서 그래. 가방은 어디다 두면 될까? 아무데라도. 어디다 둬도 더 더러울 것 같아. 아니 근데 저도 되게 의문인 게 형 아이스크림 다 이렇게 했지 않아요? 그렇지. 저도 이렇게 했지. 그러니까. 넌... 내가 가야 할 거 같아. 흐하핳핳꽂은 이제 웃더라고. 나 진짜 웃더라고. 나 진짜 웃더라고. 나 진짜 웃더라고. 근데 여기 원래 복도가 되게 안 켜져가? 어 그런 것 같아. 나이,"안녕하세요." 어깜짝이야. 왔다 왔다, 아잉? 아, 5천만 더 웃고. 정신스러워가서. 아니, 창의하다. 옥은거리고만, 팩시를 샀는데. 근데 그정확 왔다. 되게 아래서 개빠르게. 아 진짜 찐. 진짜 아늑한데. 잘 돼서 이제 대포 5천만 더 막. 침대에다 옷을 흘리냐? 침대에다.. 아 근데 이거 김태혁 옷이에요. 아 김태혁.. 야 차라리 여기다가 해. 근데 제가 제 옷을 침대에 올려 놓은 적도 없잖아요. 근데 제가 제 옷을 침대에 올려 놓은 적도 없잖아요. 야 아직 시작 안 했다잉. 어 진짜 방금 했다. 와 지가 땀 맞췄네. 근데 이거 이거 또 찍어요? 아니. 아 진짜 까부네. 중년 프로에 뭐해요? 중년 조끼 메고. 어 아니야 앞뒤 바뀌었어. 한 거 없다. 그래 대충 해. 그냥 해 막. 보자 몇 개나 보자. 오! 우울 원투. 오오 잘하는데? 넷. 자세 좋은데? 아 끝까지 내려야지. 좋다기보다는.. 오 이 정도 양호하다. 사실 가동범이 아쉬운데. 그러니까 가동범이 짧게 짧게 하면 돼. 세대 입시생인데 이정도 해내는 거 아니야? 지금도? 한세지는 형이잖아. 쌤 세바 한 번 보여주세요. 나? 자세 좋고. 아니 FM인데? 와 쌤 여자를 만나려고 이제 목망진다. 와 팔고 크니까 안돼. 아니 근데. 제가 해볼게요. 이삼이는 뭐야? 으아 어우 오오! 둘. 아오 너무 들리다. 너무 반성준다. 그만해 그만해. 발 빠지겠다. 네 개 까지. 네 개. 네 개. 하면서. 원 모어. 레츠 고우. 여섯 개. 좋은데? 아니 여섯 개나 나온다고? 맨날 덕걸이 했었어 난 면줄이 양이 내 거 아닌데 태현이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냐고? 이렇게 벌려가지고 아니 아까 우리집 올 때부터 말겠어 아 아파 열받아버렸어 긴장해갖고 내 열이 많아 국보기 취할 뻔해가지고